안녕하세요 타세입니다 오늘 여기 길거리 야시장에 왔는데요 키키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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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드네임 묵가타 묵가타라는 약간 샤브샤브 비싼데요 여기 돼지고기 채선당이다 채선당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와서 먹었는데 이 지푸라기 감성하고 사장님이 또 굉장히 미인이세요 길거리 거리다가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정말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키키샵 오너입니다 여기는 존티앤비치에서 얼마 멀지 않은 시푸드 야시장에 와있습니다 맛있어요